안녕하세요. 카페라와주 샤니제입니다. 오늘 센터문화 시상식 수상하신 모습분들요. 정말 축하드립니다. 특히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신 상록심우종 작가님께서요. 오늘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. 정말 축하드립니다. 제 타이틀곡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나신년이라는 곡이 있어요. 이게 새해 인사곡인데 365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노래거든요. 오늘은 저희 뭐냐 여기서는요. 공연으로는 안하지만 제가 잠깐 읊어보겠습니다. 지난 날 보내주시는 해에 감사 인사드립니다. 올해도 감간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영원히 지지 않는 사랑의 끝으로 센터문화 기원합니다. 올해도 감간하시고 센터문화 능원합니다. 앵컬곡으로는요. 깐도 라모레 디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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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란 곡인데요. 사랑이 시로 승화 됐대 라는 가수 제목이래요.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을 참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썼거든요. 이 작품이 작가님들과 시인들은 글로서 이렇게 쓰잖아요. 저의 가수는 음유를 붙여서 이렇게 노래로 또 이렇게 부르니까요. 작가님과 가수는 뗄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. 정말 좋은 작품 많이 만드시고요. 저는 노래로 이렇게 승화시키겠습니다. 깐도 라모레 디벤티 오예제아 들려드리겠습니다. 기능을 마디레 라모레 이동 이 잇따라 뗄 수임 뗄 수임 뗄 수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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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쭤많은, 여쭤많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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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